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 배우실 곡은 이번에 컴백한 가을남자들 비투비의 그리워하다인데요.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튜토리얼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튜토리얼은 악보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보 대신 오른손 멜로디 게이름을 화면에 적어드리고 왼손 반주법과 코드를 또 알려드리고 제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피아노를 쳤는지 또 굳이 또 저처럼 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또 칠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저도 악보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악보 제작은 2차 천장물이라서 안된다고 해요. 저도 칠 때 사실은 가사지 프린트를 해서 보고 치기 때문에 저도 악보가 없고요. 이 점은 앞으로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악보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아무튼 튜토리얼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해볼게요. 인트로의 오른손 멜로디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른손 멜로디 먼저 보여드리고 오른손 코드를 어떻게 치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해볼게요. 이번엔 가르쳐주세요. 오븐 오븐 이번에는 오른손 코드 넣어서 한번 쳐볼게요. 사실은 코드를 안 넣고 멜로디만 쳐도 상관은 없는데 코드를 치면 그래도 좀 더 풍성한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손 코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른손 코드는요 처음에는 g 코드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b가 우리나라 말로 c가 베이스가 된 g 코드이구요. 그 다음에는 b가 c로 옮겨가는 대충 이런 느낌의 리듬인데 제가 같이 멜로디랑 코드 다 같이 쳤을 때 어떻게 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왼손 넘어가 볼게요. 왼손 코드는 한번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굉장히 쉬운 코드예요. 코드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코드가 계속해서 거의 99% 99%? 한 그 정도 계속 계속 그냥 계속 나와요. 왼손은요 처음에는 e 마이너 코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d 메이저 g 메이저 그 다음에 또 e 마이너 g 메이저 이게 진짜 이 곡에서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처음에 e, a, g 로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e 로 올 때 g 에서 f 샵을 거쳐서 e 로 오는 그런 방법을 이면식꾼이 많이 쓰셨더라구요.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앞으로 계속 쭉 반복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인트로를 어떻게 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더 잘 보셨어요. 아 아 으 그리고 계속 밑에서만 사실은 노래 오리지널 송은 계속 밑에서 두 번 반복하거든요. 저는 나머지 한 번을 위로 올라가서 이것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되게 기본적인 1도 3도 5도 화음 있잖아요. 이거랑 멜로디만으로도 오른손 멜로디와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이쁜 인트로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 보여드리자면 충분히 이쁘죠? 또한 제가 아까 그때는 왼손을 풀어서 쳤어요. 아마 오리지널 송에서도 그렇게 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쳤어요. 그냥 다 3도 그죠? 1도 5도 3도 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면 식구는 여기서 이렇게 안 끝내고 되게 뭔가 좀 덜 끝난 듯한 그런 코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서는 드럼 비트로 이제 넘어가시더라고요. 마무리를 어차피 나머지 두 마디가 어차피 드럼 비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다음 verse 1으로 넘어가 볼게요. verse 1 오른손 멜로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넘어갖으세요. 이 Escape does the bill is best a 4th place of time for the work of time for the work of time for the work of time for time. 이제 해당을 연결해 주세요. ic olde 갓 오에 여러분 신의 오에 오에 이 modifications 한 번 더 쳐드릴게요 한 번 더 쳐드릴게요 일시정지 하셔서 오른손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왼손으로 넘어갈게요 왼손은요 정말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코드 그대로입니다 아까 인트로 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리듬은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양손 같이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쳐드릴게요 너 없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할 때 저는 위로 올라가서 쳤거든요 근데 원래는 밑에서 계속 치는 게 맞아요 안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꼭 제 방식대로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왼손을 코드 아시니까 풀어서 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코드만 꽝꽝 눌러서 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풀어서 치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 코드만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되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넘어갈게요 이론군의 파트죠 랩 파트입니다 랩에도 멜로디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멜로디를 쳤는데 오른손 멜로디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옥타브 위에서 쳤지만 사실은 밑에서 치는 게 오리지널 송에서는 맞는 음역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번 쳐볼게요 한 번 더 쳐볼게요 붙점이 되게 많죠 굉장히 리드믹하게 잘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왼손 코드는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베이스 이 부분에서는 베이스나 이런 걸 안 쓰고 기타로 좀 약간 뭔가 좀 하이업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위에서 진행을 했어요 좀 이론군만의 좀 깨발랄한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저는 쳤습니다 밑에서는 밑에서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랩은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이 부분은 사실 이론군이 뭐 이런 식으로 랩을 하긴 했어요 음이 나름대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 멜로디를 그대로 살려주는 것보다는 반주를 대신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반주를 했고요 여전히 같은 코드로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이제 부터 다음에 넘어가자면은 이렇게 쳤고요 어... 도대체 어떻게 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왼손 코드에 맞춰서 오른손도 위에서 나름의 똑같은 코드를 쳐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뭐 7도를 섞어서 D를 넣어 주신다거나 요 기본 코드에서 저는 이제 나름의 즉홍을 한 건데 어떻게 치시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정말 아까처럼 기본 코드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넣어 부분을 오른손 멜로디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역시나 같습니다 왼손은 역시나 같습니다 이번에는 E에서 A로 갔다가 D에서 끝나죠 G가 나오지 않고 이 세 코드만 치고 끝납니다 이제 후렴 전이라서 점점점점 빌드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손은 밑에서 위로 올라와 주시면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뭔가 분위기가 고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밑에서 시작하셔서 올라오셔도 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좀 후렴 전에 후렴 들어가기 전에 좀 고소가 되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후렴 들어가 볼게요 후렴 오른손 멜로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쳐드릴게요 왼손은 똑같구요 오른손이랑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저는 F샵 넣으니까 좀 더 이쁘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끝냈습니다 기본으로 더 기본으로 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후렴 배우신 때까지 한번 쫙 쳐들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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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